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41주년 감사부흥사경회가 지난 4월 11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주제 아래 창원시민교회 김영국 목사님과 석기현 목사님, 현영훈 목사님을 강사로 하여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부흥사경회는 매 시간마다 각 교구와 기관에서 준비한 영감 있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강사 목사님들의 뜨겁고 확신에 찬 설교 말씀과 특강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서원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지난주일 산부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의 진례로 있었습니다. 6주간의 교육으로 구원에 대한 기본 교리와 교회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시취 문답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1명의 성도가 학습을, 20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고 2명의 성도가 입교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4월 세신자 교육이 지난주일에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신자 교육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등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고 교회 생활과 경향교회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내며 특별 새벽 기도로 아침을 열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예수 정사기념예배가 제1, 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거기 섰던 자라는 제목의 설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성찬 예식, 담임 목사님의 축도 순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일교구 이화자 집사의 부친 대신은 고 이정신 성도가 지난 12일에 소천하여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부활절 승리의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승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산부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어린이 봄천국 잔치가 유치, 유년 초등주일 학교별로 각각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유치주일 학교에서는 제2성전에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부활절 성극 및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부활절 대잔치가 열리겠습니다. 유년 초등주일 학교는 우성체육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행복운동회 및 달란트 시장이 진행됩니다. 오늘 부부 성경공부 및 가족 성경공부는 경향 어린이 봄천국 잔치 관계로 휴강합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부활절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할렐루야 호산나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하시고, 오후 5시에는 제1성전에서 리허설이 진행되겠습니다. 금주 화요일에 예정된 경향 아카데미는 노회관계로 휴강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4-16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구제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모세대학 봄소풍이 금주 목요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교회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연합기도회가 9시에 제2성전에서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3주일 학교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고려신학교 후원회 임시총회, 유아세례 시취문답,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경향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118회 서울 남노회 정기노회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향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개회 예배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으며,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전 8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회 중 화요일에는 강도사 인허식이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는 박순신, 박건희 전도사님께서 강도사로 인허받으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